에어 달려와 방탄! 어마어마한 곳에 왔습니다. 자, 여기 바로 일산 현대모터 스튜디오입니다. 현대모터! 지금 보면서 눈 돌아갔어요, 진짜. 여기 약간 그 형제 역사가 담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기 보면 저희가 광고했던 펠리세이드도 있고. 맞아, 맞아. 그리고 넥서. 수소차 넥서. 넥서도 있고요. 진짜 멋있습니다. 대나무도 있어. 대나무도 팔아. 대나무들이 너무 멋있게 돼 있네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무엇을 하나요? 오늘 달려라 방탄은 보물을 찾아서. 이야! 와! 보물 찾기 좋아요. 힘든 여전이 되겠군요. 첫 번째 문풀기로 보물 찾기를 위한 힌트 얻기 밴 게임을. 와, 중요합니다. 힌트 중요하지. 힌트 중요해요. 네, 가장 중요해요. 또, 또. 보물은 여기 어딘가에 다 숨겨져 있어요. 어? 여기. 저희 이 차들이 보물 아니겠습니까? 와. 아니, 여기 7명의 보물 있잖아요. 와. 첫 번째 게임입니다. 간단한 넌센스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동차 밑에. 아, 나 모른다.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언덕 씨. 차 밑에 물고기. 와, 놀라. 진영은 이런 거 잘하잖아요. 전혀 감동하네요. 아, 그래요? 차 밑에 사는 물고기요? 어? 뭐야? 차 밑에. 물고기가 한자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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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가미터. 차 밑에요? 엔진이 뭐. 바퀴. 엔진으로. 차 밑에 땅이 있겠죠? 진. 정답. 타이어. 정치. 야. 이건 뭐 거의 떠백을 주네. 아, 나는 진짜. 야. 야, 이거면 거의 형 이렇게 차파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니들은 왜 안 먹었어? 왜? 내 차이력이 여유 밖에 안 먹었어? 니들은 왜 안 먹었어? 아, 차이가 좀 신기하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팀입니다. 그래요, 형. 니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에요. 팀이야, 개인전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짠. 한 문제밖에 없어? 형이 가져왔어요, 그림자. 아, 힌드를 계속 줘요? 맞춘 사람이 가져가라. 야, 와, 힌트가. 힌트가 그냥 위치를 알려주는데? 아, 그래? 응. 뭐야, 근데 숨고 있어요. 그걸 왜 숨겨요, 형? 하나씩 하는 거예요, 형. 아, 단체야? 야, 봐봐. 위치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래? 야, 이거 진짜. 야, 가져가진 말고. 아, 왜 하나만 줘봐. 일곱 장인데 나눠가지고. 아, 형님. 솜. 보고 얘기하세요, 보고. 야, 진짜. 아, 진짜. 진짜 왜 이래? 오케이. 오버라고 있어. 결국은 이걸 주려고 그냥 퀴즈 한 거네. 다음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문제 2구동성 퀴즈입니다. 문제를 들으신 후 3초 안에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와, 대박. 형들 차이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는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BTS! 예스! 정답. 오케이, 좋아. 오, 좋습니다. 이것의 몸값은 억단입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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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까 내가 가서 찾아봤자. 이것의 몸값은 억단입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이것의 몸값은 억단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최초의 전기차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기차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최초의 전기차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전기차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토마스 에디슨이 아니, 아니, 정당이 하라는 거예요. 5번이 앨런 머스크인 거 봐서 5번인 거 같아. 나도, 나도 5번인 거 같아. 뭔가 마지막으로. 정답. 1, 2, 3, 4, 1. 앨런 머스크. 땡. 테슬라 아니야? 테슬라네. 아니, 3번. 정답을 그냥 한 번 더 드릴게요. 3번 맞다니까. 1, 2, 3. 3번. 어? 야. 에디슨. 에디슨이네. 잠깐만. 로버트 거시기. 토마스. 토마스. 전기하면 에디슨이지. 1번, 1번. 5토네, 5토네. 아니야, 맞을 수도 있어. 혹시 4번 선생님 이름이 뭐였죠? 이젠 전기였잖아요. 로버트 차 앤더슨 이름이 너무 임팩트가 없는데? 1번이 뭐예요? 에디슨이라고? 1번, 2번, 4번 중이에요. 전기차? 난 2번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2번 가시죠. 아니, 잠깐 2번 에디슨이잖아. 아니, 근데 에디슨이. 형이 계속 에디슨이. 에디슨이 전기차 만든 거 아닌 거 같아. 차는 아니야, 차는 아니야. 반전으로 에디슨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반전으로 에디슨이면 제가. 그럼 다시 공부했다고 생각해야지. 4번일 거 같아, 뭔가. 4번 아니면 1번이야. 아닐 거 같은 사람이 정답일 거 같아. 로버트 주님. 자, 나의 합리적인 추론을 들어봐. 응. 자, 첫 번째. 테슬라랑 앨런 머스크 사이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 끼워놨어. 맞잖아. 아니, 오토, 에디슨, 테슬라, 머스크. 뭔가 다 임팩트가 있잖아. 로버트, 앤더슨. 뭔가 처음 들어오는 성소한 이름이야. 너 왜 앤더슨 씨한테. 아, 4번 가야 돼. 아, 맞습니다. 납득 됐어, 납득 됐어. 4번 가. 자, 가자. 4번. 1, 2, 3, 4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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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랬으면 내가 말랑말랑이랑 다르구나. 테슬라랑 머스크 사이에 처음 들어오는 분이 계셔. 야, 진짜. 내가 말랑말랑하면 달라.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왜, 왜. 아, 진짜 말도 안 돼. 어? 보물 상자를 발견해도 손에 쥘 수가 없대. 손에 쥘 수가 없대. 넌 아니구나. 형이 날 손에 쥘 수 있을 거 같아? 뭔가... 뭔가 차... 차... 문을 닫았을 때 뭔가 띠링 뜨면서 뭐가 뜨는 거 아니야? 막 갑자기 이렇게 막... 갑자기... 그리고 막 갑자기 얘기가... 아, 프로그램이 다... 아, 뭐 좋아, 좋아. 여러분은 더운 거야. 오케이. 일단 다음 히트. 다시 논센스 한 번 가겠습니다. 아, 형이 좀... 형이 잘해야 돼요. 집중해요. 아니, 3번은 논센스가 아니었어. 가동차가 놀라며. 가놀라요! 가동차가 놀라며. 가놀라요! 가동차가 놀라며. 빨리 받으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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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러 가. 형! 형, 이거 주저수 받으러 가. 빨리 받으러 가. 왕선이 형 씨 받은대요, 형. 이 형! 이 형 빅데이터예요. 아직은 빅데이터라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 이 형 씨. 아, 이 형 씨. 기대를 놓치지 않는 사람. 빅데이터예요. 이야, 이거 쉽지 않은데. 카놀라요. 깜짝 놀래라, 정말. 야, 보물 상자네. 잔 한 개래. 네. 다음 논센스 퀴즈도 있어요? 논센스로. 논센스가 재밌네. 힌트가 더 있어요? 형만 잊잖아, 지금. 자, 논센스. 가겠습니다. 자동차가 울면 무엇일까요? 자동차 울면 울면. 자동차 울면 울면. 아! 자동차 울면 울면. 저야, 내가 맞췄던 것 같은데. 뭔데? 맞죠? 잉카. 잠시만. 오! 오! 와, 지민아. 야, 지민아, 너 제법 능력이 있다. 야, 너 좀 늘었다. 오, 이거 뭐야? 자, 뭐예요? 힌트 뭐예요? 난 창의력과는 좋은가 봐. 여러분, 힌트 집중하세요. 이것은 감정이 없습니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힌트가 중요하네, 힌트들이. 자, 이번 문제는 휴지 불기입니다. 나 한번 제볼게. 총합이. 나 혼자 1분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총합이 했지. 시작. 오, 야, 야. 오, 야, 윤기야. 야, 됐다. 야, 윤기야. 야, 윤기야. 야, 종이 인형. 아, 형. 마음이 왜 아프냐. 저는 우리 멤버들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지민이, 몇 초? 몇 초? 15초 예상합니다. 딱 20초만 하고 내보겠습니다. 오, 야, 20초면 뒤에 사람이 2초만 해도 되지. 준비, 시작. 지민아, 안 된다. 지민아, 안 된다. 진영, 몇 초 가요? 형, 끝냅시다. 진영이 이런 거 잘해. 형, 40초 가는. 40초? 40초 가는. 오케이, 진영 40초. 이런 거에 강해. 희한한 거에 강해. 저 형이 딱 얘기하네, 4초네. 잠깐만, 웃기지 마. 호흡이 안 되니까. 오케이. 아무도 안 웃겼어, 형. 야, 입 다물고 있어. 니네 존재 자체가 웃겨. 뒤돌고 있어. 오케이, 쯔. 준비, 시작. 웃기지 마. 아, 이거 무서워. 야, 쯔요. 웃기지 마, 쯔요. 쯔요, 쯔요, 너 뒤돌고 있어. 차에 좀 들어가 있어라, 여러분들. 준비, 시작. 콧불라. 오, 이거, 이거 드린다. 이거 드린다. 이거 드린다. 불고 있어, 불고 있어. 잘 봐, 불고 있다고. 봐! 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아, 얘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6초 13. 에이. 6초 13, 형님. 아니, 이건 아니지. 형님, 우리 데뷔를 맞췄네, 6초 13. 야, 613. 가만히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시켜주시죠. 그러면 요번에 도전하는 걸로. 219초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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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6초가 나을 수도 있어. 준비, 시작. 아, 이거 뭐, 이거 아닌 것 같다. 6초 1, 제기차니까. 6초 1, 3, 하겠습니다. 이게 제기차기였나? 6초 1, 3이지. 6초 1, 3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못한다. 아, 이거, 이거 진짜 근데 어렵다. 야, 마지막. 도전. 야, 도전. 준비, 시작. 시작. 야, 남주아, 너 진짜 심각하다. 시작. 야, 남주아, 너 진짜 심각하다. 그... 3초. 야, 무슨 3초 때가 나오냐. 나 때는... 나도 못 할 거니까 빨리 끝낼게. 지금 내가 제일 잘한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정국아, 네가 마지막 해라. 지금 7초 때가... 네가 마지막에. 아, 나 못 할게, 못 해. 7초 때가 나밖에 없는 게 말이 되냐고. 자, 정국 30초 가자. 준비, 시작. 오, 야, 정국아. 이렇게 해야 돼.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렇게 해야 되네. 아, 와. 야, 이거네. 야, 얘는 뭐 휴수 살부냐. 야, 뭐 이런 것도 살아. 야, 얘네 뭐 휴수 살부로. 불공평하다, 쟤나. 아이고, 아이고. 아, 야. 야, 쟤 살았, 살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야, 우린 방법 알아도 못 할걸? 아, 형님. 오케이. 자, 정국아 살려놨다. 짧게 쳐야 돼, 짧게. 15초, 15초만 해주면 돼. 형아, 내가 먼저 해도 되냐? 형아, 짧게, 짧게. 왜 부담돼서 그래? 형국이를 먼저 시켰어야 된다, 야. 그러게. 야, 약하게 불어야 돼. 자, 짧게, 짧게 쳐야 돼. 도전. 시작. 아, 씨앗. 마지막 희망. 아, 씨앗. 마지막 희망. 마지막 희망, 재협이 간다. 재협. 30초만, 20초만 하자, 20초만. 다 비켜라. 마지막 구원 투수, 재협이 간다. 재협. 9의 말 투 아웃. 야, 이거를 7명이서. 갈아, 재협. 60초 버티는 게. 재협. 짧게, 짧게. 방향만 잘 설정하면 돼. 시작. 아, 포볼이었네요. 밀어내기, 게임 끝. 야, 너 진짜 못 탔네, 재협. 아, 민망해. 내가 이제 또 마지막 안 하려고 했어. 아, 민망해. 잘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어. 이번 미션은... 어렵네. 어려워, 어려워. 정국이 잘한 거야. 네. 아, 어렵다. 야, 너희 진짜 반성해라. 5초 이하는. 저 몇 초에요? 아, 진짜. 5초 이하 진짜 반성해라. 서로, 서로. 응. 서로 다 못 했어. 응. 반성해, 우리가. 누가 잘하냐? 정국이구나. 그 다음 나야. 아, 그래요? 처음, 처음. 자, 이거 제가 생각보다 전략적으로 해야 해. 아이커 말고. 누가 한 명 한 명 접으면서. 한 쪽에서 이쪽으로 쭉쭉 가는 게 나아. 나 올라가 봐. 그냥 한 명씩 한 명씩 접으면서 가면 되는 거야? 올라가서 머리를 한번 맞대 보자. 올라오세요. 다 올랐어? 자. 잠깐만, 여기 가려지는데? 자, 일단 한 쪽으로 몰아 볼까요, 우리? 그냥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한 쪽으로 몰아서. 자, 그쪽 접어봐. 자, 이제 손 써서 접어야 돼. 접어서 그 접. 이거, 이거 밟아야 돼. 대각선 쪽으로. 여기서는 보이지도 않아. 그치. 어떻게 되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 잘 대가하고 있어? 야, 어때, 어때? 일단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자, 잡아요,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 아니, 누가. 자, 잠깐만. 자, 이렇게 하고. 거기서 팔짝 점프로 하면 누가 싹 뺄까? 오, 야, 좋은 생각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지. 나 뭐, 나 뭐 어떡하라고. 아니, 아니. 야, 떨어지라는 거지, 이거는. 자, 자리 들어봐. 한 쪽만 들어봐. 하나, 둘, 셋. 자. 야, 얘들아, 혹시 공중구향 가능하냐? 한번 시도 한번 해보자. 5초만, 5초만 가능하냐? 한 번도 안 해봐야지. 한번 해보자, 한번. 이거 뭐 방법이 없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야, 난 얼마나 접혀한지. 공중구향 하면서 지민이가 잽싸게 뒤집고 난뒤고 하자. 누구 막 업히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아, 그런 거구나. 어. 엎어서 접고, 엎어서 접혀야 될 것 같아. 아니, 한 명이 뭐. 아니, 두 명이면 가능한데 그게. 일곱 명이면. 아니, 다시 원래. 한 명이 일곱 명으로. 다시 원래대로 펴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를 방법이. 아니, 이게. 이제 일곱 명이잖아요. 무게 중심을. 세 명이 한 명씩 태우고, 한 명이 바꿔주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 한 명씩에서 점프 도전이 어때요? 야, 한 발씩 하면 되잖아. 잠시만. 이렇게 대보면은 다 이쪽에 있고. 그리고 많이. 아. 아. 다 이쪽에 있으면은 여기를 밟고. 한 명씩 이렇게 이렇게 당기는 거야. 점프, 점프 하고. 아, 좋은데? 땡겨. 야, 근데 여기 일곱 명이 다 올라갈까? 자, 형, 해봐요. 하나, 둘, 셋.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일곱 명이면 더 안 돼. 꽉 당겨줘서 안 돼. 여기까지만 합시다. 저는. 실패. 실패. 뭔가 시도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 아, 이러면 다 같이 얘기해줘야 돼. 하나, 둘, 셋. 실패. 아, 쉬운데? 굉장히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다. 아니, 이거 한 명씩 해서 점프 뒤집는 걸로 재도전하면 안 돼요? 세 명이 올라가셔서 뒤집으면 인정해. 아, 세 명은 쉽지. 세 명은 쉽지. 세 명은 쉽지. 세 명은 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나가라, 지금. 에이, 세 명, 일단. 오케이. 세 명은 쉽지, 야. 자, 도전. 바로 도전. 야, 이거 실패하면 그냥. 선호하면 되니까. 일단 둘이 저쪽으로 가자. 아까 태훈이 형 얘기한 방식대로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펴고. 뒤집으면 되잖아. 그래. 아니, 거의 한 명은 저쪽에서 좀 펴줘야 돼. 아니, 아니, 뒤집어.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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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니, 이걸 어떻게 7명이서 해, 근데. 야, 뭔가 좀. 좀, 좀 그런데? 되게 패배자 같아, 지금. 확인했는데 좀 그래. 야, 이거 이겼는데 진 거 같은 이기는 거지. 확인했는데 좀 그렇다. 자, 힌트 뭐예요? 이것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합니다? 악셀레이터 같은 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건가? 아니면 섬세하게 다뤄줘야 되는 그런 건가? 다음 게임은 내 그림을 맞춰봐입니다. 오, 재밌지. 내 그림을 맞춰봐. 안 보고 그린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란 거 아니야? 본인이 그려서 우리한테 보여줘. 우리가 맞춰봐. 설마 GV80 이런 거 아니지? 갈까요? 뭔가 크게 원을 하나 그린 것 같은데? 다 됐어요? 오, 된 것 같아요. 이야. 뭐야? 오, 씨. 와, 근데 이렇게 잘 그렸다.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잠시만. 나 한 번. 나 알 것 같아. 나 알 것 같아. 나 알 것 같아. 나 알 것 같아. 나 봤을 때 이거 동물인 것 같아. 맞아. 동물인 것 같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이게 이빨이고 눈이나 콧구녕이 아니에요. 사자, 사자. 이게 눈썹이고 눈이고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갔어요. 이건 사자야. 이게 이빨이야, 이빨, 이빨. 지금 이빨, 이빨. 나 똑같이 해서겠다. 그리고 갈기고 갈기지. 솔직히 이건 모르겠어요. 뭐 사자가 이어폰 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나는 뭐야.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동물들도 좋은 음악 들려주면 좋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꿈꿍을 해 보이지. 이 끝에 달린 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자, 나는 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진짜 나름 잘 그렸어. 네? 자, 정답 정해주시죠. 멤버들을 믿습니다. 하나, 둘, 셋. 사자. 잘 그렸어. 잘 그렸어. 느낌 있잖아. 진짜 잘 그렸어. 이거 코? 코야? 이빨, 이빨. 이빨. 이빨이고요. 우리가 애석한 게 맞다니까. 사실 이 동그란 게 몸통입니다. 몸통이고 몸통이고 이어폰이 아니었어? 이게 갈기예요. 그게 갈기라고? 그리고 이 사자의 머리털. 머리털이 갈기예요. 머리털이 갈기예요. 머리털이 갈기예요. 그 꼬리. 꼬리. 꼬리털. 갈기예요. 나는 코인 줄 알았어. 그래? 슈우아, 나갈게요. 잘 그렸는데? 눈. 아, 이걸. 아, 이건. 왜? 이걸 어떻게 해? 텔레파시 보내봐야겠다. 형, 저 추측하는 거 봤잖아요. 제가. 오케이, 그래.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진짜, 진짜 알겠어. 아니, 나 보다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추측하는 거 봤잖아요. 맞춰줄게요. 다 해. 맞추면 좋은 거 아니에요, 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간다. 자, 간다. 난 금방, 금방, 금방 금방 그립니다. 뭐야? 끝났어? 벌써? 너무 갔다 왔는데?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망했네.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난 너무 어려웠어. 솔직히. 아니, 나 한 번만 보자. 솔직히 너무 어렵잖아. 한 번만 보자. 한 번만 보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게임, 이거, 이거.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정답을 들으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알 거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보여줘. 지금 뭘까? 아이스크림 아니야? 미안하다. 야, 이건 진짜 모르겠다. 그건 정답을 보면 알 거야. 그럼 이해해 볼 거야. 탑, 탑, 탑 대충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온 거 같거든요. 정답을 왜 칩시다. 네, 정답. 화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형화 봉송. 없습니다. 정답. 아, 좋은데. 근데 저건 너무 합축했잖아.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저걸 보는 순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 난 사실 특징을 잘 몰라. 아, 저걸 날다람쥐. 날다람쥐가 나는 걸 그려. 날다람쥐가 나는 이걸 표현한 거야, 이거를. 나 볼게. 자, 시민아, 다 그리면 말해 줘. 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팀을 믿어. 큰일이었다. 왜? 아니야, 아니야. 큰일 아니야, 큰일 아니야. 됐어? 현대 미술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 됐어요. 가자. 하나, 둘, 셋. 큰일 났다. 뭐야, 이게? 코뿔소 아니야? 아니야, 코끼리다. 가자. 정답, 코끼리. 코뿔소 아니야? 아니야, 코끼리. 코끼리. 코뿔소 아닌 코끼리인 것 같은데. 코를 그리려고 했어, 지금. 아니, 이게 아니, 뿔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난 코뿔소 같은데? 보통 코끼리는 코를 아래로 내리지 않아? 그렇지, 아래로 내리겠지. 아니, 근데 코뿔소였으면 아마 얼굴을 그린 다음 뿔을 따로 그렸을 거야. 아, 그렇지. 근데 이게, 이게 하나로 가니까 코뿔이랑 따로 같겠지. 뿔을 그리려면 걔 머리에다 뿔을 그리겠지. 왜냐하면, 봐봐요. 코뿔소면 보통 몸통을 그리고 뿔을 그리겠지. 코뿔소는 아니야, 코뿔소 아니야. 자, 오케이. 코끼리로 갑시다. 가자. 하나, 둘, 셋. 코끼리. 야, 뿔을 왜 이렇게 성의 없이 그려? 나 조용히 하고 있어. 아니, 얼굴을 그린 다음 뿔을 그려야지 뭐 하는 거야? 아니, 코뿔소 뿔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아,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어, 반창고 좀 주세요. 솔직히 좀 헷갈리게 했어. 형의 논리가 약간 좀... 납득이 됐니? 네, 딱 납득이 됐어. 근데 안전방향으로 납득을 지켜면 어떡해요? 아니, 처음에 코뿔소가 세 명이 나왔어. 근데 형이 다 코뿔이로 설득시켰어. 아, 근데 이거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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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형, 성의 있게 잘 그려봐요. 아니, 일반적으로 쉬운... 잘했어! 쉬운 동물을 주지 말고.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자. 자, 오케이, 자. 너희라면 맞출 수 있어. 자, 오케이, 나무 보이고. 나무늘보, 나무늘보. 나무늘보. 아, 코알라 같은데? 나무늘보야. 너희라면 맞출 수 있어. 나무늘보야. 아, 코알라 아니, 나무늘보인데? 아니, 이거 아까 대나무 뜯어먹는 코알라 아니야? 나무늘보일 수 있잖아, 나무늘보. 아니, 내가 얘기 안 할게. 이야기 안 할게. 저는 원숭이 아니면 나무늘보입니다. 너희라면 맞출 수 있어. 얘들아, 얘들아, 내 눈을 봐. 나무늘보, 나무늘보. 나무늘보, 나무늘보. 나무늘보. 그래, 재현 믿고 가자. 잠시만. 간다! 판다! 판다! 나, 나를 믿어. 코알라. 나무늘보. 남준아, 남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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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는데? 뭐 있는데? 왜? 남준아. 남준아. 1, 2, 3, 1. 1, 2, 3, 나무에보. 좋아! 좋아. 좋아. 네, 형. 네, 형. 아까, 아까, 아까 진이 형 눈 못 봤어. 내가 옆에서 판다, 그러니까 갑자기 남준아 하더니. 야, 누르랑 이런 석리가. 야, 오늘, 오늘 태일이 너무 좋은데? 대박인데? 여러분, 앞으로 세 문제 다 맞춰야 돼요. 오케이, 갑니다. 쉬워, 쉬워, 쉬워. 마음 편하게 먹자. 꼬신 거 같은데, 꽃? 꼬신 위너가 갑자기. B21 이런 거 아니야? 눈알이 많아 보듯이 빨리 움직이네.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오케이. 오케이, 보여줘. 야. 하나, 둘, 셋. 코알라. 코알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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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 옆에 왜 대나무냐고. 코알라. 코알라, 코알라. 대나무. 대나무? 코알라가 대나무를 왜 살아? 아니, 코 자체가 대나무가 아닐 수도 있어. 이번에 다 그 동물로 나왔어요. 코알라가 나올 리가 없어? 코알라예요? 코알라예요, 코알라. 무조건이야. 나무, 나무준? 아, 안 돼. 하나, 둘, 셋. 코알라. 오케이, 좋아, 좋다. 이거 뭐 하냐? 제일 잘 그렸어. 오케이. 야, 근데 진짜 소질 있다. 오, 너 진짜 소질 있다. 야, 내 나무늘부는, 내 나무늘부. 형, 형도 진짜 대박이었어. 나 조용히 하고 있잖아. 갑니까? 가자. 아, 고. 아, 태형이 예술관광을 미뤄보네. 거침없어, 거침없어. 거침없어. 태형이 예술혼이 불타지. 역시, 작가는 절대 망설이지 않아. 거친 그림 속에도 네 거친 그림과 공통점이 다 동물이었지. 동물이죠. 거친 그림과 불안한 손끝과 됐다. 다 됐습니다. 야,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어, 어디 갔어? 뭐야? 자, 보여줘 봐, 일단. 자, 김태형 망한 거 같아. 이거야말로 코끼리 아니야? 야, 쥐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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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야, 야. 쥐다, 쥐. 야, 쥐다. 야, 쥐야. 왜냐면 얼굴을 여기다 그리고 귀를 여기다 그렸어. 그렇지, 그렇지. 쥐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강아지야, 강아지. 고양이 아니야? 강아지 치고 귀가 너무 크잖아. 원숭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대로 이거를 합성시켜 보면 돼, 여러분. 원숭이 아니야? 아니, 원숭이 귀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원숭이. 아니, 입이 강아지잖아, 입이. 아니, 봐봐. 쥐였으면, 머리를 이렇게 그리겠지. 이빨 그린 거 아니야, 쥐형아? 이빨이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원숭이 아니야? 그래, 강아지지, 이게. 강아지지, 강아지지. 강아지지, 강아지지. 가까이서 보니까, 강아지지. 내가 의견을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내 개인적인 느낌은 강아지지. 잘 따라, 봐봐. 귀가... 아니, 강아지 귀를 이렇게 안 그리지. 아니야, 강아지가 아니야. 아니, 강아지가 아니야. 아니, 코끼리인가? 원숭이 맞다니까? 강아지는 아니야. 원숭이 맞다고. 원숭이라고? 이거 어떻게 원숭이... 이게 원숭이라고? 원숭이야. 귀가 크니까. 원숭이야. 텔레파시가 왔어. 이렇게까지 하는데 원숭이로 가자. 원숭이야, 텔레파시. 원숭이야. 원숭이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원숭이다. 그래? 자, 갑시다. 원숭이야, 텔레파시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원숭이. 역시. 역시, 좋아. 텔레파시. 멤버의 텔레파시야. 좋았어. 텔레파시였다, 진짜. 원숭이야. 하나 맞으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개 맞추고 두 개 틀렸으니까 이제 틀리냐 맞추냐는... 정국아, 어때? 괜찮아? 아, 이거 그냥 맞출 거야. 오, 진짜? 역시, 역시, 정국이야. 내가 봤을 때 그림을 못 알아봐도 텔레파시로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아, 그럼 우리 정도 같이 살았으면 뭐 그런 거 있겠지? 아, 근데 마지막에 정국이라서 뭔가 다행인 것 같다. 왜? 난 마음이 편해. 슈가 글라이더 같은 거 하나 나와봐. 슈가 글라이더가 끊지기 너무 어려웠어. 아, 이거 거리 가려면 안 간다. 아, 잘 그렸다. 어. 가위? 가위잖아. 아, 나비야? 설마? 아니, 잠깐만. 나방?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갑자기 가위가 나올 리가 없잖아. 동물이었잖아. 그럼 가위를 변장한 거위일 수도 있어요. 아, 잠깐만. 나비다. 나비야, 나비. 자, 나비 가자. 아니야, 아니야, 나비 아니야. 나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비 아니야. 나비 아니야. 가위야. 가위로 하자. 가비, 가비. 갑자기. 나비 아니야. 갑자기 기출변형됐을 수도 있잖아. 가비야, 가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비야. 아니야, 나 조용히 있을게. 나비야, 나비. 나비야. 나비, 나비. 가비야? 호박, 가비일까? 나 조용히 있을게. 가위. 가위. 하나, 둘, 셋. 가위. 나 이거 왜 이렇게 구워서 봐. 왜 갑자기 가비야? 사동물 나오다가. 갑자기 기출변형이 쩌네. 기출변형이 쩌네, 진짜. 텔레파시로 살았다. 이건 진짜 텔레파시다. 이건 준형인데? 이건 진형인데? 이건 진형인데? 진형. 이게 가능하다고, 사람이? 이게 몇 테스트야? 진형 할 수 있어. 진형이야. 근데 이거 읽으면 다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내가 봤을 때 형의 허리 유연함으로는 가능해요. 진형이 가능해. 진형이 가능해. 이렇게 가능하다고, 절대 안 되는데. 진형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넣고, 넣고. 이렇게 넣고, 넣고. Really cool so that he used to rub mentary comparumurbished. physique. 지현! cosas tan? oli Poor. 도 super. 넌 나도 놀랐어. 우리를razkan lo quel tipovile. 우와. 나도 놀랐어. 인간이라서 신기해. 이야, 인간이라서 신기해. 대박이다. Original integrate. 택시velmente Thursday. 까닭시 awaited. Watching field gear. 연필이 있어, 연필로 칠한 좋은 하루였다 저 한 생각이 드는데 이거 혹시 그냥 이 모터스튜디오 전체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것은 몸값이 억단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되게 한정시켜주는 거긴 하지 그리고 자, 이 두 힌트 아래부터 둘러보세요 아래층은 계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래층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 뭐, 뭐 해봅시다 일단 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뭐, 이거 뭐 네, 좀 둘러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럼 둘러볼까요? 자, 시작하면 되나요? 자, 여러분! 1라운드 시작! 오케이! 1라운드가 있어? 일단 내려가자, 거기에 아니야, 아니야, 따라다녀도 돼 아래층으로 갈까요? 형, 갑시다 잠깐만, 야, 어디 갈래? 난 저기 뒤부터 보게 어? 야, 보물상자 찾았다! 네? 보물상자 찾았어! 뭔데요? 여기, 여기 진짜 보물상자 있어, 진짜로! 진짜? 어디, 어디?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누가 봐도 보물상자야! 봐봐, 보물상자야! 진짜! 야, 여기 있어! 야, 보물상자 찾았어! 잠깐만, 이거 열 수 없어? 근데 저것도 뭐 여는 게 있어요 이제 키를 찾아요, 우리 딸 내려갔다 우리 내려갔다 가볼 테니까 각자 흩어져서 보자 두 명씩 짝지어서 가보자 아, 이거 키가 있어야지 열 수 있는 거구나 키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거를 열... 그래, 보물상자는 찾았어 저거를 열려면 키가 필요한 거잖아 아래를 보라고 하긴 했어 밑에, 밑에 들어가봐 들어가봐 형이랑 나랑 보고 얼마나 차이하나 아니, 들어가 봐 아래를 보라고? 아래? 아래를 봐? 계단으로 갑시다, 형님 아니, 그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야,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 없냐? 이거 올라가서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저기, 저긴가 봐요, 저기에 와, 너무 어려운데요?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키야? 아, 이런 거 보통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데에 있다고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쎄호 단순한 곳에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저거 열어봤어, 저거? 네, 다 열어봤어요 여기는 또 어디 있어? 없어요 쥔 쎄호 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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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 밖에 안 보여요 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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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모르겠어 차 안에는 없는 거예요? 차 안에는? 왜 열리는 차 안에도 있는 거지? 와 뭐야? 이거 에어백 근데 이거 왜 다 붙여놓은 거야? 뭐야 이거 영어 왜 다 써져 있지? 영어 다 뭐 붙여놨는데? 아, 이거 에어백인데 이거? 에어백이네 붙여있는 이유가 뭘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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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민감하고 우리랑 함께 있고 이것은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있고 아 이거 말한 것 같다, 에어백 이것은 몸값은 억단이가 이걸로 인해서 살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억단이라고? 와, 나 진짜 모르겠어 나 진짜 차 밑에 사는 물고기가 뭐죠? 차 밑에 뭐였죠? 차 밑에 사는 물고기는 자동차 밑에 사는 물고기는 뭐야? 차 밑에 뭐냐? 카밀 진! 정답! 차 밑에 사는 물고기는 야! 어? 타이어? 타이어? 뭐? 타이어? 차 밑에 뭐였죠? 차 밑에 사는 물고기는 어? 태용! 왜? 샀어? 오! 우와, 대박! 형, 차 밑에 사는 물고기가 뭐였죠? 타이어 타이어에 있었어요? 타이어 위에 오! 찬성! 물상자 하나 더 있죠? 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지 않을까? 비밀번호가 뭐야? 힌트 이건 왜 붙여놓은 거지? 아니, 이걸 왜 붙여놨을까? 붙여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붙여놨을까? 왜? 사람인가? 뭐야? 뭐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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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밀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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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어? 또 뭐 있다? 여기 다 있는데? 어? 어? 2월 9월 초기야? 진짜? 어? 야! 하나 더 찾았어! 여러분! 눌러! 야! 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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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근데 이걸 열어봤자 이걸 못 열어잖아요. 일단 뭐 하잖아, 두까요? 아냐, 아냐. 혹시 뭔 차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키를 찾아야 되는 거네. 그리고 그 비번으로 풀어서 그 안에 상자 열어야 돼. 거기까지인데. 이거 거의 방탈출이야. 그러니까. 아, 우리 키 찾았어요? 키 찾았어. 두 개. 야, 나도 두 개 찾았어. 빨리 열어봐. 뭐, 뭐 나왔어요? 상자 나왔어, 상자. 누가 봐도 보물상자 같이 생긴 상자 나왔어. 차키. 차키를 찾아야 돼. 근데 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거든? 비밀번호를 밑에서 알아내야 되는 거네. 아, 여기 있다. 이거 아니야? 이거잖아, 이거. 맞아, 맞아. 있다. 아, 보물상자가 있어? 지하에서. 저 차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보물상자 몇 개예요, 지금? 지금 보물상자만 4개야. 아니, 잠깐만. 자, 방금 Bt613 아니야? Bt613. Bt613. Bt613이요? 응. 뭐가 있었다고? Bt613? 뭐야? 어떻게 열었어? 어떻게 열었어? 어떻게 열었어? 남준 한 건 했어? 뭐, 뭔데? 어떻게 열었어? 오케이. 설명 좀 해줘 봐. 어떻게 열었어? Bt613 돼 있었는데. 어떻게 열었어? 오케이, 알았어. 어떻게 열었어? 그냥 Bt613 돼 있길래. 잠깐만, 잠겨 있어서 우리가 안 연구한 걸 수도 있잖아. 알고 보니까 다 세팅이 돼 있는 거 아니야? 거기 보물상자 봐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아미 아니에요? 아미? 아미, 맞아. 아미로 돼 있었어. 너 아까 했던 대로 해봐. 어, 됐다. 되네. 근데 이것도 왠지 꽝일 것 같긴 해. 이미 돼 있네, 그러면. 이게 또 꽝일지. 야, 얘는 뭐냐? 땡겨. 그냥. 어, 됐다. 세븐지 채웠어. 세븐지. 세븐지. 근데 이거 꽝일 것 같긴 한데. 꽝. 열었어? 응. 야, 이거 되게 쉬워. 야, 뭐 아미, BTS, 이런 거래. 아, 그래? 숫자 하나랑 영어 네 개. 원래 뭐였어, 정우아? 원래 뭐였어? 맨 처음에. 그거 모르는 거 같아. 몰라? 응. 다 뒤죽은 것 같아. 이게 보통은 처음 돼 있는 거잖아. 맨 처음에 있는 거. 그냥 그거 열면 되는데. 안 열리던데?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엎어버리면 뭐. 처음에 되는 게. 넥수한 다음에 숫자를 돌리면 되잖아. 처음에 되는 게. 애는 없고요. 처음 되는 게. 애는 없어. 저 액션트에도 카메라 붙어있어. 아, 그래요? 응. 어디요? 안에요? 저 틀어. 안에요. 안에요? 응. 안에 붙어있어요? 응. 저거 또 문을 여는 키가 있겠네. 저거 열어놔야 돼. 위에 한 번 올라갔다 올까? 자, N으로 왔다, N으로. 아니, 뭐 아까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숨겨져 있어가지고. 응? 키 있네. 키 있다고? 응. 키 있다고? 있네. 뭐야, 이거? 코나. 그 옆에 있던 거야. 또 있어? 응. 저거 가서 일단 열고 있을게요. 저 안쪽에 또 키 있을 수도 있어. 응. 우리가 보고 갈게. 오케이. 키 찾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 근데 눈 썰름이 너무 안 좋은 건가? 뭐야, 여기 있네. 야, 누나, 잡았다. 무슨 키에요? GV80 화이트. 오케이. 형, 거기서 삐용삐용 해주세요. 문 열어놓을게. 오케이. 오케이. 확인. 오케이. 바로 열리네. 이것도 일단 빵이겠죠? 진짜 보물은 하나입니다. 아직 진짜 보물 상자가 들어있는 차량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짜 보물 상자가 들어있는 차량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야! 찾았어? 어디 있는데? 뭐가, 여기서 뭐가 더 나와?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2라운드부터는 개인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이때부터는 또 힘이 올라가지. 큰일 났다. 모르겠다, 야. 와, 나 진짜 이번 게임 너무 어려워. 나도. 모두 우리? 야, JK. 어? JK 찾았어? JK, JK는 뭘 찾았다. 힘이 내. 와이. 지민 씨. 지민 씨. 지민 씨. 이 이 팀의 군사들ajes. aks이 씨. 지민 씨. 지민 씨. 친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